오늘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. 예상대로 성상납 관련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추가로 징계할지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는데요. 조금 전 윤리위 회의가 끝났다고 합니다. 바로 현장 연결하죠. 자혜빈 기자, 윤리위 개최 시점을 놓고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?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갈 때 여는 거다, 이런 식의 해석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리위가 아주 불쾌한 기색을 보였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윤리위 회의는 오늘 오후 3시쯤 시작해서 3시간 정도 진행된 뒤 조금 전에 종료가 됐습니다.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이항희 위원장은 윤리부 윤리위원들의 요청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.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. 네, 앞서 윤리위원회는 지난 7월 성상납 의혹과 관련된 증거를 없앴다면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에 해당하는 징계를 내렸습니다. 이후 이 전 대표가 공개적으로 반발했고 당내에서는 추가 징계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. 네, 그럼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? 네, 일단 윤리위는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습니다. 회의를 마친 이 위원장은 당원, 소속 의원, 그리고 당 기구 등에 대해 근거 없이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해 당 통합을 저해하고 위신을 훼손하는 등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네, 윤리위 결정에 대해 이 전 대표 측은 계속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? 네, 맞습니다. 이 전 대표는 계속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적으로 윤리위 행보를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. 오늘 오후에도 다시 한번 윤해관의 이익을 위하여 그들이 무리수를 둘 것,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. 네, 그럼 앞으로 징계는 어떻게 진행이 될 걸로 보입니까? 네, 윤리위는 일단 소명 기회를 주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당장 28일에 예정된 회의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권을 논의할지에 대한 질문에 확답을 피했습니다. 다만 오늘 회의에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이 된 만큼 28일에 이 전 대표를 불러 소명을 듣고 구체적인 징계 수준을 정할 가능성이 큽니다. 당원권 정지에 이어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사실상 제명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. 지금까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JTBC 하혜빈입니다.